지하로 내려간 주인공은 곧 보안관 토드스터를 만나게 되지만 비터 기글이 나타나 바움실리아 여왕을 웃게 만드는 바람에 그녀의 유관당 안에 있던 장난꾸러기들이 풀려나고 주인공은 토드스터와 함께 지하로 도망치는데 지하로 내려가자 토드스터는 큰일 났다며 바움실리아 여왕의 유관왕에 있던 장난꾸러기들이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토드스터는 날카로운 이빨에 잡아먹히고 싶지 않다면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기에 주인공은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통로를 지나 다음 문을 열자 토드스터는 숨어있을만한 곳을 안다며 주인공을 그곳으로 인도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조명들이 꺼지며 어둠 속에 우려있으면 안된다고 눈앞에 조명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토드스터 토드스터가 가까스로 전력을 복구하자 눈앞에는 어떠한 장소가 나타났는데요 토드스터는 자신이 인간들에게 버려진 후 처음 이곳에서 피신했었다며 외롭고 추웠던 그때를 잠시 회상하고 토드스터는 바움실리아 여왕의 왕호를 서둘러 찾아야만 하며 2층 각 구역에 있는 스위치들을 눌러야 눈앞에 문이 열리지만 장난꾸러기들이 어둠 속을 돌아다니고 있기에 안전하게 다음 구역으로 향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프를 타고 위로 올라간 주인공은 곧 이곳에서 어떠한 장치를 발견하는데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천천히 주인공을 향해 다가오더니 괴물이 주인공을 덮치며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요 다시 위로 올라가자 벽장의 문이 열리고 괴물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밑으로 내려온 주인공은 다음 지역으로 향하려 하지만 그때 반발리나가 나타나 자신을 누군가가 감금했었다가 도망쳤는데 보안관 토드스터는 그녀를 감금한 그 누군가가 잘생겼을 거라 추측하고 토드스터는 주인공 보고 도입구역으로 향해 첫 스위치를 찾아보라 뒤시하며 자신이 스팅어 플린을 여기로 불러올 것이며 반발리나 봉호는 일단 이곳에서 쉬는 게 좋겠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도입구역으로 향하는 주인공 아까 얻은 장치 덕분에 드론의 광원장치가 달려 어둠 속을 비출 수 있게 되었고 천천히 드론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자 다음 구역으로 도달할 수 있었죠 또한 클레어와 함께 있던 아이가 남긴 그림 쪽지를 또 발견하고 곧 문을 열고 도입구역 안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의자들이 있는 방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앞에 파란색 문을 열자 푸야가 사람들의 손을 들고 다녀列는 뭐라고 만족할 수 있었죠 문 안에서 비터기글이 나타나 자신은 주인공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존의 주인공을 공격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자신이 져지는 일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터기글은 망원로 향하는 스위치가 이 방 사무랄만에 있다고 하더니 자신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다며 자리를 비키고 이곳에서 주인공은 벽에 표시된 그림 순서에 맞춰서 소파들이 있는 스위치를 작동시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이 나는 전등들을 복구해야 했죠 모든 전등을 복구해 중앙에 화이트보드를 향해 빛을 쏘게 하자 갑자기 방에 불이 꺼져버리고 비터기글은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오라며 주인공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방 밖에 재생되는 동영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소리 하나 내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비터기글은 어둠 속에서 뭔가가 벌써 나왔다고 놀라더니 절제로 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여왕의 왕호를 향하는 첫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키는데 성공하고 주인공은 비터기글과 함께 다시 토드스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러나 어둠 속에서 기괴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한편 비터기글과 같이 나타나자 토드스터는 주인공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며 실망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더니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는데 그때 장난꾸러기 한 마리가 나타나 범발리나를 어둠 속으로 데려가버리고 이때를 틈타 비터기글과 주인공은 안쪽으로 피신합니다 범발리나를 어둠 속으로 데려가버리나를 어둠 속에서 한편 갑자기 나타난 스팅어플린 비터기글은 잠재력 구역으로 향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주인공은 다시 어둠 속을 지나 잠재력 구역으로 도착하는데요 전력 스위치를 막고 있는 미스터 커버맨을 지나 노란 새끼를 얻은 주인공은 노란 새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둘로 나누죠 다시 합체하자고 말을 하고 있는 다른 색깔의 비터기글을 만나게 되는데 한편 주인공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발견하고 점프의 밑으로 떨어져 다시 천천히 위로 올라오는데 그러자 놀랍게도 주인공의 앞에 반반이 나타나고 밤바는 함께 나아가자며 다시 주인공과 밤바는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 저원 같은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카본맨 석상들을 밀고 모든 반반 석상을 전구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해야 하는 퍼즐을 진행하자 사보람 안에 빨간색 키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빨간색 오조마간에 장난꾸러기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진 곳에는 파이프가 놓여져 있었죠 그때 건물 위에서 다다두경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났고 가만히 있으면 곧 주인공을 향해 달려들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서둘러 오두막 안으로 몸을 피하자 다다두경이 반반을 공격해 마무리하려던 그때 비터 기글이 다다두경을 막아서고 주인공은 파이프를 이용해 서둘러 사모람을 열려고 했죠 서둘러 보라색 키를 얻어 밖으로 나갔지만 반반가 비터 기글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혼자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주인공이었지만 비터 기글이 나타나 말하기를 사무실 안에 왕홀 스위치가 있으나 4개의 잠금장치를 해제시켜야 하는데 스위치를 작동하면 알람이 울려 퍼져 원치 않는 손님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잠금장치를 해제할 동안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하는데 우주가 타고 właściwie 넌 깜빡! 그는 예시를 넘는다! 두같이 남은 12 ups으로 라펄 아름다워 2.1의 한 맷이 3.1의 지시를 3.2의 지시한 5.2라 20의 3이 4.2의 지시를 2.1의 지시를 비토 기글이 잠금장치를 건들자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고 장난꾸러기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빨간 불핏으로 변한 곳에 전등을 비춰 그들을 쫓아내야 했죠. 더군다나 천장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장난꾸러기도 있었기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잠금장치를 모조리 해제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보고서를 발견하는데 보고서의 내용은 사례사, 외과의사가 많은 기계파를 달고 있으며 어린이에게 무섭고 위험한 존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게 왕월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다시 어둠을 지나 돌아가던 그때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비터 기글의 농담에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웃기 시작하고 비터 기글은 신이 난지 서둘러 달리기 시작했고 왕월이 있는 문앞으로 향하자 반반이 있었습니다. 아야, 이제езий 드러미다까지 이것이 있으며 이제주시리 수비의 삶을 지켜봐야 한 번에 학교에 대한 방향을 쓰신 것같은 것 같다. 하하ㅏ하하... 우리의 삶을 지켜보려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지켜 ash이 우리의 삶을 지켜봐야 한 번 더 Ts게되어 하하하하... 반반은 이곳에 키티사우루스도 들어왔으며 자신이 남납을 가둬놨다고 말했는데요 남납과 키티사우루스를 확인하고 스팅어플린에게 다가가자 스팅어는 주인공의 어리석은 결정때문 이렇게 되었다며 아이들을 만날 가능성이 점점 더 줄고 있다 말하는데 곧 보여줄 것이 있다더니 스팅어는 주인공에게 어떠한 한각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스팅어, 반반, 캡틴 피들스, 오플라, 남나비 모두와 함께 비가 오는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때의 기억이었는데요 버스 하나가 도착했지만 잘못된 버스였고 또 다른 버스가 도착하자 틀린 버스라고 했지만 캡틴 피들스가 버스에 다가가는데 남납마저 멋대로 도로에 나갔다 버스에 치이고 모두를 향해 버스가 들이닥치는 것을 끝으로 주인공과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스팅어, 반반, 밴드, 캡틴 피들스, 오플라, 남납마저 스팅어, 아름다운, 밴드, 캡틴 피들스, 오플라, 남납마저 스팅어, 남납마저 스팅어, 남납마저 비터 기글에게 다가가자 주인공이 잠든 사이 키카드 두 개 중 하나를 반반이 이미 가져갔으며 서둘러 반반을 뒤쫓으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어둠을 지나 마지막 왕홀 스위치가 있는 마지막 구역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이곳에 도착하자 벽 여러 군데에 있는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빨간 버튼을 드론으로 모두 누르는데 성공하자 곧 수술실로 보이는 곳에 도달할 수 있었죠 수술실 안으로 들어오자 뭔가가 주인공을 향해 말을 걸어오는데 기바늄 쌍둥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괴물들이 아빠를 찾고 있다며 아빠를 보면 돌아와달라 부탁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곳에 숨겨진 8개의 사탕을 닫자 문이 열리고 바닥 밑 구멍을 바라보자 빛이 보였기에 구멍을 향해 점프하기로 하는데 이곳에는 기바늄 때문에 거대해진 아빠를 아기 오플라버드 리틀빅이 있었고 나무 밑에 있으면 주인공을 잡아가지 못했는데요 반반은 이곳에 전기함정이 설치되어 있지만 함정을 작동시킬 배터리들이 텐트에 숨겨져 있어 소리로 리틀빅에 주위를 걸고 텐트를 향하라고 조언합니다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메가폰드를 주서 미스터 카버맨에게 작착해 밖으로 내보내 리틀빅을 유인하기로 하는데 그렇게 카버맨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서둘러 빛이 나는 텐트로 향해 배터리 하나를 구하는 데 성공하고 기바늄 통을 굴려 다시 리틀빅의 주위를 끌고 서둘러 중앙의 나무로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떨어진 권투글러브를 모아 카버맨에게 장착해 밖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전기함정을 위한 배터리를 모두 손에 놓고 전기함정을 작동시킵니다 이제 리틀빅이 전기함정에 낚일 수 있도록 일부러 나무밖으로 나가 리틀빅을 유인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함정에 걸려 감전되어버린 리틀빅 곧 반반이 주인공을 위해 막혀있던 거대한 문을 열어주고 바로 그때 쓰러진 줄 알았던 리틀빅이 다시 주인공의 앞에 나타나는데 가까스로 문이 닫혀 주인공은 목숨을 건졌고 어느새 리틀빅은 아기 오피라보드로 돌아와 있었는데요 스위치를 찾아보라는 반반의 말에 안으로 들어가자 팔다리가 없는 비터 기글의 옆에 마지막 왕홀 스위치를 찾는 데 성공하고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위로 올라가자 점프를 하며 나아가야 하는 플랫폼을 지나 마지막 주황색 키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었죠 주인공은 서둘러 왕홀이 있는 문앞으로 되돌아가고 반반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남남이 갇힌 감옥을 열어버리는데 남남은 바로 감옥에서 빠져나와 어디론가 사라지고 드디어 주인공과 모두는 왕홀이 있다는 문안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한편 외과의사가 왕호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주인공은 스위치들을 작동시켜 왕홀을 상자에서 꺼내려 하는데 그때 남납이 나타나 멋대로 꺼낸 버튼을 눌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자가 열리고 드디어 왕홀이 모습을 드러내지만 왕홀의 중간 부위가 없는 상태였죠 두개의 중간 부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가가가 됐고 이 문안은 위치하여 이 문안은 아직도 안전한 것입니다 이 문안에 대해 이제 나의 문안이 되었습니다 이 문안은 아직도 안전한 것입니다 I can sense I'm not the only one in this room that's good at this. Consider it as more part of the payback for what was done to me. Plus, I need to make sure history doesn't repeat itself. We had no choice. They were going to destroy us all. You did have a choice and you chose wrong. Where are the sheriff and the surgeon? Surely me coming in here and taking this sifter wasn't part of your grand plan. I... I don't know where they are. I'll tell you, they are hiding like the cowards you all are. But I'll find them and all will pay. Seems that sifter is incomplete too. Are you going to tell me where the missing piece is or am I going to have to eat your bit kitty? You won't be doing any of that. Forget what happened between us before. You know you've always been my friend. But what are friends for if not for times like these? It's just a moment of screaming. It's not a moment of screaming. It's a moment of screaming. It's almost a moment of screaming. 그러자 기괴하고 거대한 괴물이 된 남남은 바로 다다다 두경을 제압하는데 그때를 틈타 반반과 비터 기글 주인공은 이곳에서 도망치기로 합니다 비터 기글은 자신의 농담을 이해해주는 그들이 있기에 나갈 수 없다며 바닥으로 몸을 내던져버리고 반반과 둘만 남은 주인공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달립니다 And this is where they realized that everything they have worked so hard for was gone for nothing both of you will be a fine addition to my army together and under my command we will finish what that we couldn't I'll hold him off 바로 그때 다다다 두경의 부하가 되어버린 모두들 반반은 자신이 그들을 맡겠다며 외과 의사를 찾으라는 말과 함께 달려나가고 지하로 내려가는 주인공을 뒤로하며 게임은 마글린입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반반의 어린이집 6은 2023년 12월 22일에 발매한 호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내용이 바로 4에서 이어지며 5를 건너뜬 이유는 아직 불명인데요 지하로 내려간 주인공과 토드스터가 다운 실리아 여왕의 왕호를 찾기 위해 돌아다닌다는 내용이지만 전 챕터의 악당이었던 비터기글이 주인공을 돕는다는 식의 식상한 전개에 다른 또 다른 악당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챕터들과 크게 차별화가 되는 점은 없네요 그래도 일단 주추찰순은 안나오니 다행일지도? 번역상태는 오역과 오타가 조금 있지만 전보단 준수하며 여전히 영어 문서는 전혀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요 또한 챕터 4에서 없었던 시간을 늘리기 위한 퍼즐과 점프구간이 되살아나서 아쉬웠습니다 플레이타임은 약 2시간 정도이며 반반의 어린이집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 어린이집에 더 깊숙한 시면으로 내려가는 한 부모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반반의 어린이집식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1부에서 tiếp는